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시비지시 중 열한 번째 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술을 가지고 어떤 분이 강의를 했는데 저는 술이 화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화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미친놈 취급하듯이 말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고 다른 사람도 영상을 보시잖아요. 공부하시면서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원장님이 이 술이 화고가 아니다 하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잠깐 제가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정말 제가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건 쓰레기 수준이다.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이 명략이 100년, 200년 학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 학문입니다. 날고 기는 기라성 같은 사람 잠시 후에 제가 이석영 선생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강의를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가지고, 자 갑술인데 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술 자체가 술이 화고가 아니다. 화해 창고가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해 창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비교해서 누가 더 엉뚱한 불화를 치는지 누가 더 예를 들면 엉턴의 실력 갖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희롱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깨져야 합니다. 자, 술. 술, 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술, 월이면 양력으로 10월 보통 5일에서 11월 5일 정도입니다. 보통 이 시기를 술, 월이라고 합니다. 빨리 참고해보자. 계절로 보면 늦가을입니다. 이 달, 술 다음에 돼지해가 들어옵니다. 겨울이 입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술, 월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술, 월이 지금 6월달이죠. 6월달 못지않게 대강이 벗어집게 덥습니다. 굉장히 10월 초 10월 5일, 10일 사이 15일 사이는 대강이 벗어집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화해의 기운 자체가 토 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화기가요. 그래서 이 토는 불을 머금고 있다 이거입니다. 화기를 저장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술은 오행산, 뭐냐 토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토. 토인데 얘가 어떤 토이냐 특성에서 얘는 습토가 아니라 습토가 아니라 건토다 이 말이에요, 건토. 습한 양력 짐월이라면 짐월은 습토인데 얘는 술 자체는 건조하다 이 말이에요. 이 건조한 말을 다시 이야기해내면 이 술 속에는 한 점의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술은 생명력이 없는 흙이다. 그래서 산성화되어 있다. 푸석푸석하다 이렇게 됩니다.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얘는 뭐냐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술을 원해 10월달에 농작물을 키울 때 뭔가 밭에서 뭘 심을 때 바로 심고 물을 갖다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나요. 여기서 정답이 있다. 이 말은 사전풀 때에요. 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점의 물이 없으니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이것이 없으면 이 감목은 수련의 굉장입니다. 아버지죠. 아버지를 관계 극한 상황이겠죠. 날 낳았고 별걸 일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습토죠. 아니 습토, 건토죠. 그러니까 건토니까 이 오행산 토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월달에 있죠. 10월달에 흙이 있는데 태양빛이 다 들어가면 이 안에 흙의 기운 자체에서 열을 받습니다. 열을 다 자기가 저장을 해둬요. 따뜻해집니다. 6월달 7월달에 있잖아요. 6월달 7월달에 우리가 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가도 땅에 지열이라고 지열 땅에 열기가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이미 해는 젖는데도 그래서 술시 6시 술시 염대가 있는 밤 어두운 데도 후끈후끈하죠. 이렇게 밖에 나갑니다. 지열이 땅이 화기를 자기가 머금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지열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얘가 술토가 뭐냐 건토이기 때문에 화기를 갖고 있는데 뭘 참고 하냐면 술 자체에서는 병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병정 병정 왜 화해 창고냐 술은 병원을 들어가면 12군상에서는 인묘가 됩니다. 묘가 들어갑니다. 이 말이에요. 묘 묘 얘가 들어가면 술 속에 죽어요. 술 시에 태양이 이미 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없다. 이 말이에요. 열기만 내고 있다. 그래서 병화가 자기는 죽고 자기 존재감 없고 술 시에는 술 시에는 존재감이 없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땅의 열기를 도와주고 있지. 정화 변해서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묘 자를 씁니다. 정화 는 뭐냐 12군상에서 술은 생육 대에 해당이 됩니다. 생육 대에 절태양에 해당이 된다. 절태양 절태양 이왕이면 한번 틀려서 잘 쓰여져 학자를 길을 양자 정화는 술 속에 들어가면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을 양자 잉태돼서 있듯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대기상태에서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술은 정화 의 창고다. 이걸 얘기해요. 병화의 창고가 아니라 정화의 창고다. 이걸 얘기해요. 얘는 이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아주 잘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게 12지지소 술 하나를 좋아합니다. 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을 왜 보호를 받는가 잠시 제가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는 화의 기운 자체를 그대로 머금고 있다. 그래서 술은 화기운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토다. 이걸 얘기해요. 화고를 갖고 있는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게 화고가 아니고 무슨 냉장고라고 하는 이런 개구라고 어딨냐 말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서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명장을 가르친 거였는지 그래서 병정은 병정은 이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 술월은 여러분들 올 10월달 한번 보세요. 10월 5일에서 산 10월 20일 사이 보세요. 밖에 나가고 정말 10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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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술월이 매섭 매섭 따가워요. 아주 따가워. 살갗을 태우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농작물 술월이 이 시기에 농작물을 하잖아요. 농작물 추수시기 마지막에 여기서 추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술월에 농작물 다시 봄에 멀가 추수하게 씹는 것 이때 술월에 씹는 것 10월달부터 뭔가 농작물을 씹잖아요. 심어놓고 물을 갖다 듬뿍 들이내줘야지 없으면 죽는다. 심어놓고 죽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 명예에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주상단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정이 이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화 고라 이야기하고 특히 정화는 안정적인 불이다. 누가 감히 터치를 못한 것이고 병화는 왜 그냥 지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비춰주고 자기 존재감은 없고 그 대신에 술에게 빛을 비춰주고 얘를 뜨겁게 달궈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도 화해의 기운 자체가 있다. 얘는 소멸이고 얘는 살아있어요. 길, 양자. 그래서 병화가 술시에 되면 술시에 태양은 안 떠있죠. 이미 지고 없죠. 그 다음에 정화가 뾱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지. 얘가 여기서부터 두각을 발휘하죠. 술시, 해시, 자시에서 휘용청정 올라오게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길, 양차, 대기상태에 있다. 절태, 양. 그 다음에 생이 나오지 않아요. 생.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시에서 해시가 될 때는 이미 다른 중천에 있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시안수가 나오죠. 시가 시가 시인들은 이때 씨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 그래서 화 기운 자체를 화를 머금고 있는 토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월당 우리 여러분들 참고해보세요. 대화의 보소질이 덥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6월달보다 더 덥습니다. 매섭습니다. 매서워요.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은 뭘 이야기하냐면 술은 진술 충례는 창고라 그러잖아요. 창고 창고 저장이다 이거죠. 화 의 저장 저장이죠. 그런데 얘는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보았냐면 술 자체는 신정부가 있습니다. 신정부 신정부 지장관에서 신정부가 있어요. 신정부 옛날에 저희 같이 60 넘은 사람 저처럼 보통 60 넘은 사람 제가 이야기한 걸 다 기억할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추수 때 추수하잖아요. 유 자체에서 곡식과 이런 부분을 많이 추수해서 술 속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장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굴속에 저장하는 거 굴속에 굴속에 땅을 파고 저장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냐 추수를 했을 때 신정부는 뭘 이야기하냐면 벽 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추수하면 어떤 시골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마당입니다. 마당에 마당에 여기 신정부 나라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마당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뭐가 저장이 되냐 이 안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면 밖에서 이렇게 무토라 그럽니다. 무토가 와서 막아놔요. 막아놓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밖에다가 집으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싹 여기를 또 감싸줍니다. 감싸줘요. 보은 효과를 이렇게 보은 효과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주냐 이 안에 신금을 집어넣어요. 신금을 투하하죠.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여기다가 탈곡한 별을 여기다 쌓이게 그래서 이걸 언제 뭐냐 그 다음 해에 봄에 먹어요. 저장하죠. 이게 저장 창고입니다. 저장 창고 그래서 얘를 무토로 보는 거예요. 무토 옛날 시골에서는 뭐냐면 굴 파가지고 굴 땅 무토 단단한 탕을 파고 여기다 고구마하고 채소를 집어넣고 여기서 꺼내서 먹습니다. 이게 다 보온 효과가 되기 때문에 굴에는 따뜻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온도가 이게 정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게 이게 뭐냐 무토가 이렇게 쳐주죠. 그래서 여기 탁 지놓고 여기다 벼를 집어넣고 여기 온도 정화는 이 정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는 온실 속에 있는 그런 아니 온실을 해주면 딱한 화해의 인공의 불일 수 있고 딱한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이 벼가 집어넣고 온도가 잘 맞이 안다. 왜냐면 온도가 안 맞으면 이 안은 싹이 나요. 그래서 밖에서 여기를 전부 다 집어넣고 밖에서 한번 감싸주고 또 이 안을 따다 하게 해놓고 여기다 벼를 나락을 집어넣으면 그 겨울이 지나고 봄에 이듬해 뽀송뽀송한 걸 꺼내서 탈곡해서 밥을 해서 먹게 된다. 이 신금은 뭐냐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나락을 이야기합니다. 나락 탈곡한 벼 신금 열매죠. 알맹이죠. 얘를 까가 이렇게 해서 신금을 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고 정화 이 안에 원도를 습도를 잘해주고 무토를 막은 이 모습이 뭐냐 술토다. 이만의 술토 창고 진 자체라는 것은 진은 진은 뭐냐면 이기자는 을개무 무토 개수 을미 을개무자 을개무 4월달이면 다 농사를 짓습니다. 다 농사짓 무토 위에 있고 여기는 개가 물이 피가 가득하고 을목이 모가 이렇게 다 심어져 지금 시골 가보실 다 모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진단 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 모습의 징월이고 술 자체는 이렇다. 저장이죠. 저장. 저장. 뭘 저장하냐 심금의 저장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술 자체에서 술은 이런 저장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다시 보면 이것은 뭐냐면 풍요로움을 상징해주는 글자가 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냐 근본적으로 풍요로운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요. 물질에 대한 기운 자체 술을 원해 피하는 사람의 먹을 양식은 갖고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때는 거짓들도 술을 원해 는 이때는 인심이 나오기 때문에 곧곧 인심이 나오기 때문에 동양을 잘 됩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술을 원해 는 어떤 환경에 쓰도록 먹을 양식은 그래도 추소가 되기 때문에 나온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술을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무통이 굴입니다. 굴이에요. 옛날에는 굴속에 다 땅 이게 무통 건조한 무통 단말이에요. 가장 단단한 쪽에 있는 땅을 파서 이 안에 고구마도 넣고 양파도 넣고 벗어넣고 벗어넣고 하고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겨울 내동 드는데 이 안에 겨울 내동 따뜻해요. 아무리 바뀐 눈이 내동 따뜻합니다. 정화가 있다. 정화가 이 안에는 저장돼 있다. 이 안에는 정화가 저장돼 술 속에는 화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참고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럴면 어디 감히 개소리를 하냐 이말이에요.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 하고 실력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역겨 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술은 정확하게 화해 창고다. 화해 창고 화기를 갖고 있고 술은 화기를 갖고 있는 따탄 기운을 갖고 있는 흙이다. 이걸 이야기 있지요. 화기를 머금고 있는 흙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석영 선생 있죠. 이석영 선생 한국 3대 유명한 역술 있죠. 박재환 선생 박재은 박수 박도사 박재현 이석영 선생 이석영 선생 강의 할 때 항상 이 부분이 오자 하고 술의 관계 순 관계 이거에 관계된 부분을 잘 해석하라. 이게 잘못하면 독약이고 괜찮다. 좋으면 괜찮다. 보약이다. 이 술 속에 이 술 속에 화기가 오가 들어올 때 얘가 들어올 때 잘못하면 독약이지만 잘 좋든 괜찮다. 언제가 독약이고 언제가 나쁜 거냐. 이 두 번을 그분이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 면에 걸쳐서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임자다. 임자다. 갑신이다. 들어올 때 갑신 병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병신이다. 했을 때 임자 임자 병신 이게 무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하고 여기 임자 임자 병신 이게 물바다잖아요. 엄청난 물바다잖아요. 이 물바다에 무술이 있으면 이 사람은 괜찮으면 이렇게 물바다 오행산 목도 없는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누군지 모르면 부자예요. 그냥 부자. 왜? 무술에서 다 얘를 가뒀잖아요. 얘 물을 가뒀잖아요. 저수절만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이 술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화기를 머금고 있는 흙이다. 그러니까 얘를 그 물을 전부 다 저수지 담궈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단단한 화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무토니까 이런 경우 이 거대한 물을 막아놓기 때문에 저수지 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럴 때 5가 들어올 때 5대0이 들어올 때 기발한다. 기가 막히게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고 기발 화기가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석영 선생님 이게 굉장히 좌우상충 좌우상충 해도 아니다. 부송사 문사하고 큰 돈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괜찮은데 어떤 게 도약이냐 정리 만약에 정리했을 때 여기서 갑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무술대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올 때 화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술이 들어올 때 화해의 기운 전체가 너무 강렬하니까 감묵이 타서 죽는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화기가 많은 상태 토가 많은 상태에서 술이 돌 때 이석영선은 이걸 암으로 필요합니다. 아니다. 큰 질병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한 걸 계속 대응을 시켜왔죠. 사조에서 부렸죠. 그래서 저도 암이야. 암입니다. 암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딱딱딱 걸려드려요. 암입니다. 딱딱 나와요. 또 이게 아니지 또 설명이 달랐습니다. 왜 이게 아닌지 제가 그까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화기의 기운 자체가 얘는 이미 화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가 들어온과 동시에 여기서는 완전히 작살되게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고 이럴 때는 막강한 힘을 이 화기가 들어와서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단단하게. 그래서 이때를 대발이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수기운이 많은데도 무술 하나만 있음과 동시에 이 갑술이면 안됩니다. 인술이면 안되요. 이 무술이 이렇게 참관과 지지가 가려지던 것 같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 아무리 물이 많아도 와라 끄떡없다. 얘는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저장돼있다. 저수지다. 그러니까 저수니까 이 평화가 내 마음껏 쓸고 있고 낚시도 하고 물도 적당하게 풀고 있고 내 맘대로 용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재벌 부동산으로 큰돈 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겠지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술은 화고다. 개소리하지 말아라. 화고다. 화고. 10월달 한번 가보세요. 얘는 그래서 얘가 들을 때 인도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인호술이 들어있다. 인호수 3합이잖아요. 어쨌든 얘가 술 자체가 이렇게 갑술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얘가 건조하고 얘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때는 수가 들어가야 돼요. 수.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은 반드시 수가 들어옵니다. 자가 들어갔든 해가 들어오든 신속에 열리면 유금이 들어가든 해가 들어야돼요. 임수가 들어가든 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자가 들어갈 때는 뭐냐. 이 약의 산성 안에 있고 이런 푸석푸석 땅에 물이 들어가면 이 갑목은 자라요. 그래서 이 달에 10월달에 뭔가 심어놓고 물을 집어넣어줘야 이 갑목이 자란다. 반드시 수분공급이 있냐 엄료를 이렇게 술원에 태어낸 사람 과주한다는 걸 대원에서 수기운이 돌 때 그때는 어떤지를 해봐도 괜찮다. 뭘 심어라. 뭘 심고 심는 것이 바로 창업이잖아요. 해봐라고. 이것이 없을 때는 뭐냐. 하지 말아라. 유가 들어올 때 유가 들어올 때 이때 예를 들면 대원에서 뭘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나 수기운이 돌 때는 창업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참고해봐. 그 문의 흐름을 보고 설명해주면 된다. 술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술 가지고 한 번 열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학문을 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받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강의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저를 이렇게 매도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